당신은 당신의 시냅스입니다. 일기치 않게 당신이 아끼는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해보세요. 갑자기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낍니다. 시각체계에서 뇌를 거쳐 사랑을 경험하는 지점까지 정보의 흐름을 최대한 따라가보자. 우선, 자극은 시각시스템에서 전두엽 피질 사랑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작업기역에 저장으로 흐릅니다. 자극은 또한 측두엽의 명시적 기억시스템에 도달하여 기억을 활성화하고 이를 사람의 이미지와 통합합니다. 이러한 과정과 동시에 애착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질학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자극이 이러한 영역에 도달하는 정확한 경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부착회로의 활성화는 여러 방식으로 작업기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는 애착영역에서 전두엽 피질까지의 직접적인 연결을 포함합니다. 공포와 마찬가지로 피질학 애착영역과 연결된 내측 전두엽 영역입니다. 애착회로의 활성화는 또한 뇌간각성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이어지며 이는 작업기역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참여합니다. 신체 반응은 애착회로의 출력으로도 시작되며 두려움과 스트레스 회로에 의해 시작되는 경보 반응과 대조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거나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다가가고 이러한 행동의 차이는 신체 내의 다양한 생리적 조건을 동반합니다. 뇌 내부와 신체에서 작업기역으로 입력되는 이러한 패턴은 우리를 긴장과 경계보다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처리 모두 쪽으로 더 편향시킵니다. 작업기역의 최종 결과는 사랑의 감정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형성된 의식 경험으로써 미리 포장된 방식으로 뇌 회로에서 분출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감정적 요소에 대한 인지 처리의 결과입니다. 그것들은 다른 의식적 경험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뇌에서 발생하지만 비감정적 경험에는 부족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연구는 전두엽 피질과 편도체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편도체가 공포 반응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전두엽 영역이 폐쇄되어야 합니다. 같은 논리로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편도체가 억제되어 두려움을 표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병적 공포는 편도체가 전두엽 피질에 의해 확인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병적 공포를 치료하려면 환자가 전두엽 영역의 활동을 증가시켜 편도체가 공포를 덜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경우 내층 및 복부 전전두엽 피질이 손상되면 감정적 상황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되며 이러한 이상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은 전두엽 시냅스의 유전적 또는 후성유전학적 구성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전두엽 시냅스 연결을 미묘하게 변경하는 경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층 전두엽 피질에 이상이 있는 동물의 행동은 불안장애가 있는 인간을 연상시킵니다. 동물은 조절하기 어려운 공포 반응을 보입니다.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상황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만 공포 회로를 제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불안증에 대한 쌍둥이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일반적으로 불안해하거나 특정 불안장애를 갖는 경향의 대략 30에서 50%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유망한 표적 중 하나는 불안을 줄이고 소속감, 애착 및 애정을 촉진하며 위협 조건에 소멸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된 펩타이드 옥시토신입니다. 자율의식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최악의 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쓰고 수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멸종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이 뇌화수체 부신 시스템을 통해 호르몬 코티솔을 방출한다는 사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호르몬은 PFCVM 기능을 손상시키는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멸종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요인, 즉 스트레스가 많은 위협에 대한 노출이 멸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홍수 및 관련 노출 절차의 사용에 반대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중에 방출되어 소멸을 손상시키는 호르몬은 학습의 여러 단계 습득, 기억통합, 기억검색, 소멸 및 기억재통합에 복잡하고 때로는 반대되는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편도체가 방어반응의 가속기이고 전두엽 피질이 이에 대한 제동장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브레이크의 오작동으로 인해 반응 표현을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이후 동물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었으며 현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뉴런 사이의 전체 통신 순서는 일반적으로 전기, 화학적, 전기적입니다. 축삭으로 내려오는 전기 신호는 다음 세포에서 전기 신호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학적 메시지로 변환됩니다. 시냅스 전 부위와 시냅스 후 부위 사이의 통신이 순전히 전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냅스도 있지만, 화학적 전달이 더 널리 퍼져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뇌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경험의 전기, 화학, 전기 코딩과 관련됩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뉴런 사이의 전기 화학적 대화는 인간 정신의 모든 경이로운 때로는 무서운 성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뇌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전기 화학적 사건입니다. 통합과 재통합의 개념적 차이, 통합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기억을 검색할 때마다 원래의 기억을 검색합니다. 반면에 재결합 이론은 우리가 기억을 검색할 때마다 기억이 잠재적으로 변경 업데이트 된다고 제안합니다. 따라서 원래 메모리가 아닌 마지막 검색 후에 저장한 메모리를 검색합니다. 인본주의적 치료 실존주의, 게슈탈트, 고객 중심 는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인생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행동치료는 많은 문제가 학습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파블로프와 도구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부적응적인 행동을 바꾸기 위해 조건화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기타 감정은 가정, 전제, 기대에 기초합니다. 그것들은 감정적이지 않은 성분들로 뇌에서 구성됩니다. 인지치료의 변형인 수용 및 헌신치료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바꾸기보다는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두는 대신 자신이 가치있게 여기는 맥락 내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가르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모든 기억이 재통합 차단으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교 유니버시티의 교수인 네르는 강하게 조건화된 기억, 특히 강렬한 US로 조건화된 기억이 재결합 차단으로부터 보호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재결합 차단이 PTSD에 대한 치료법은 이장해가 일반적으로 끔찍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생성된 매우 강한 기억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아스 매테이와 도열은 새로운 정보가 해당 기억에 통합되면, 즉 기억이 업데이트되면 강한 기억이 실제로 재통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할 뇌 환자가 우반구에서 생성된 행동에 대해 언어적 좌반구 기반 설명을 조작할 때, 좌반구는 무의식 시스템에서 생성된 행동에 대한 설명을 생성하고 자아감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즉,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자니가의 해석자 의식이론의 핵심이다. 방어적 동기 상태가 우리에게 알려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 우리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여 작업 기억의 행동을 표현하는 능력을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행동 결과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생각, 기억, 기억 등에 비추어 행동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작업 기억의 실행 기능인 모니터링에는 당연히 전두엽 비질의 회로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관찰을 사용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규제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회적 상황이 발전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일부 그룹에 대해 편향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을 관찰하고, 치료나 기타 수단을 통해 이러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니터링을 사용하여 자기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똑같이 능숙한 것은 아닙니다. 감성, 지능 분야는 그러한 능력이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는 데이터로 동물의 의식을 실제로 증명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리한 실험을 통해 동물은 사람들이 현상적 의식의 특정 상태에 있을 때 행동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이로운 경험을 할 때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식은 경험하는 유기체 외에는 누구도 관찰할 수 없는 내적 경험이며,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구두 보고가 없으면 측정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치 배선 불량으로 램프를 켰을 때 충격을 받았다면, 램프 쇼크협회 CS, US협회에서는 램프를 만지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램프를 수리한 후 조심스럽게 켜서 충격을 받지 않으면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연결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램프 쇼크 없음 연결 시에 쓴 NoUS 연결이라는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었습니다. 분자 유전학의 발전으로 표정 유전자에서 가능한 변화 돌연변이, 다형성들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세로토닌 관련 약물에는 항우울제와 항보란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세로토닌 전달에 기여하는 유전자의 변이를 조사하는 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치료 메커니즘이 장애를 일으키는 메커니즘과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기존의 화학적 불균형 가설과 일치하지만 신중한 평가 없이 단순히 받아들여야 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로토닌의 유전적 조절에 관한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 전달과 관련된 단백질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특정 변종 다형성을 가진 사람들은 위협적인 자극에 더 반응적이며, 이러한 과잉 반응은 위협 중에 편도체 활동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습니다. 유전자 변이는 불안 유전의 7에서 9%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1. 위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 위협과 안전에 대한 차별이 부족합니다. 3. 가능한 위협에 대한 회피 증가. 4. 위협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과장된 추정치. 5. 위협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성 강화. 6. 위협이 있을 때 인지 및 행동 통제가 중단됩니다. 현대 학습 이론과 일치하여 감정 처리 이론은 새로운 정보가 공폭 구조에서 오래된 정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오래된 기억을 억압하는 경쟁 기억을 생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뇌에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정보를 분류하는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문화는 이름으로 암시될 수 있습니다. 문화사학자 루이스 메낭 루이 메넨은 키에르케고르를 다시 언급하면서 불안은 인간 자유의 가격표라고 말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미래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우리가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환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실제로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것이 자유롭다고 믿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상황에서 위험한 선택에 직면할 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거나 과거에 다르게 행동했다면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반추할 때 말입니다. 실제 두뇌에서는 신경망이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냅스 전송을 통해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보려면 둥그스름하고 붉은 덩어리 대신 서로 다른 시각적 가위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는 자극의 다양한 특징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발생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문제를 바인딩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신경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동기식 동시 발사 및 이에 따른 바인딩은 의식에 대한 설명으로 제한되었지만 7장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여러 영역에 걸쳐 가소성을 조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상호 연결된 영역에 있는 세포 간의 동기식 발사 능력에 더 있습니다. 정서 시스템은 학습을 조정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경험하는 감정의 범위가 넓을수록 발달하는 자아의 감정 범위도 더 넓어집니다. 이것이 아동학대가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입니다. 초기 감정 경험의 상당 부분이 긍정적 시스템이 아닌 두려움 시스템의 활성화로 인한 것이라면 감정 상태에 의해 조정된 병렬 학습 과정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하는 특징적인 성격은 부정성과 절망감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입니다. 애정과 낙천주의보다는요. 당신의 의식적인 경험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주요 사실은 그것이 당신의 기억이라는 렌즈를 통해 경험되고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경험을 포함한 의식적인 경험은 기억에 의해 착색됩니다. 또한 미래에 자신의 공백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백을 채우는 방식은 우리의 전반적인 인생관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은 앞으로의 문제를 내다보고 종종 일어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걱정이 과거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두엽 피질은 수렴 영역입니다. 시각 및 청각 감각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특수 시스템으로부터 연결을 받아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고 수집한 정보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명시적 기억과 관련된 해마 및 기타 피질 영역으로부터 연결을 수신하여 당면한 작업과 관련된 저장된 정보 사실, 개인적 경험, 도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움직임 제어와 관련된 영역 전두엽 피질 및 피질하, 영역에 움직임 제어 영역 포함에 연결을 보내 경영진의 결정이 자발적인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